한글자막 by 한효정 오늘도 서울교통공사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의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하며 쾌적하고 편안한 지하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열차는 강동, 강동행 열차입니다. This train is bound for 강동. 강동. Thank you.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번 역은 개화산, 개화산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개화산, 개화산.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How are you? You're not her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역은 공항철도나 구호선열차로 갈아가실 수 있는 김포공항. 김포공항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수 있습니다. 이 역은 전동차 앞에서 시계가 넓으니, 내리실 수 있는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수 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이번 역은 송정, 송정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송정, 송정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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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역은 마곡, 홈앤쇼핑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마곡, 홈앤쇼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역은 활산, 활산역입니다.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역은 우장산, 우장산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다음 Denmark, 우장산, 우장산 Meyer. 우장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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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장산. 우장산에서 만나요. 우장산ushis는 우장산 수장이로 되어 있습니다. 우장산ix Off- Ouch. 우장산 수장이로 보 da aluminum.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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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역은 화곡 화곡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한 번에 제외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제kład을 빌딩이 안 Çünkü 초기rict장 은근은 이실에 감상하십시오 자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네 두번째는 문화총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역은 2호선 열차로 갈아타실 수 있는 까치산, 까치산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계속해서 양천구청, 신도림 방면으로 가실 손님은 이번 역에서 2호선 지선 열차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까치산, 까치산, 까치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역은 신정, 은행정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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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역은 목동, 목동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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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역은 오목교, 목동운동장 앞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들어온 오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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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역은 2호선 열차로 갈아타실 수 있는 영등포구청, 영등포구청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내리실 분은 원활한 승하차를 위해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single chase, 영등포구청은 우fer, 영등포구청 mastered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it to line number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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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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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역은 여의나루, 여의나루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여의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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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나루.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번 역은 마포, 여의나루 역입니다. 이번 역은 마포, 마포역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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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역은 에오게, 에오게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에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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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doors are on your righ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역은 에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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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오게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역에서 만나요. 이번 역은 서대문, 강국 삼성병원역입니다. 이번 역은 서대문, 강국 삼성병원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수 있습니다.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수 있습니다. 이번 역은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광화문 세종센터 for the Performing Arts. 광화문 세종번호의 위협은 옆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광화문 세종은 광화문으로 오는 기계대가 되었고요. 광화문 세종이에요. 광화문 front을 방지입니다. 광화문 세종은 광화문에서 광화문 현장입니다. 광화문 세종은 광화문의 앞에서 광화문 기계를 마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내리실 분은 원활한 승하차를 위해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종로 삼가, 탑골 Park.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one or line number three. The front end is 종로 삼가, 종로 삼가站. This stop is 종로 삼가, 종로 삼가駅です. 10고 전퇴un봄 자동차는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이오니, 스마트폰 등 휴대기, iBS 사용, 전동차 이용할 때에는 이어폰을 사용하시고 작은 목소리로 짧게 통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역은 2호선 열차로 갈아타실 수 있는 을지로사가 을지로사가 역입니다. 미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을지로사가 을지로사가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it to line number tw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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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iap The nos rating Anyon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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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역은 6호선 열차로 갈아타실 수 있는 청구. 청구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청구, 청구,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6. Thanks.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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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역은 2호선이라 경희중앙선, 분당선 열차로 갈아타실 수 있는 왕십리, 성동구청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오른쪽입니다. 내리실 분은 원활한 승하차를 위해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왕신리, 성동구 office.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2, the 경희중앙 line, or the 분당 line. The doors are on your right.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이번 역은 마장, 마장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마장, 마장. The doors are on your right. The doors are on your right.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아멘 아멘 이번 역은 탑심리, 탑심리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탑심리, 탑심리. The doors are on your right. T8. 그쪽으로부터 멈추를 하는 차마다. 탑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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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심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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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역은 7호선 열차로 갈아타실 수 있는 궁자, 능동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내리실 분은 원활한 승하차를 위해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의 공항장입니다.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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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강동성심병원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내리실 때에는 차 안에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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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